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테이너 김승훈이요 오늘은 뭐 손을 흔들거나 뭐 그러진 않는게 오늘이 발인인 배우에 대한 컨텐츠를 오늘 사짐 역사 인물탐구로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도 좀 헛나오고 그러는데 좀 최근에 이제 대통령 취임식도 있고 그래서 좀 순서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할게요 그래서 네 하늘의 별이 된 스타배우 고강수연씨에 대한 사짐 역사 인물탐구를 좀 짤막하게 다뤄보려고 해요 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지는 못했어요 아쉽지만 네 자 고강수연씨 네 1966년 8월 18일생이고요 2022년 5월 7일에 하늘의 별이 됐죠 서울 종로구에서 태어났는데 그 일단은 만 3세였던 1969년에 지금은 없어진 동양방송에 캐스팅이 됐대요 잠깐만 이 동양방송이 캐스팅이 돼가지고 이제 언론통비합대 KBS로 합해졌죠 그래서 동양방송에 전속백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교동국민학교 지금은 교동초등학교라고 그 사별대로의 그 운영궁 근처에 있는 학교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풍문여자중학교 졸업을 했는데 원래 풍문여자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풍문여고는 내가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서울 도심의 안국동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1992년에 이제 서울 종로구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 여자중학교가 피규가 돼요 그리고 이제 2017년에 풍문여자고등학교가 저기 강남의 자곡동으로 옮겨가요 자곡동이 어디냐면요 세곡동보다 조금 북쪽에 있어요 세곡동보다 조금 북쪽으로 그 동쪽으로 탄천을 건너가면 문정동 법조타운이 있거든요 그쪽이 있어요 내 동생 부부가 잠깐 그 문정동 법조타운 쪽에 살았기 때문에 아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쪽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네 맞아요 세곡동이랑 수서동 사이에 있어요 이 자곡동으로 옮기면서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이제 동명여자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지금도 그 위치에 있어요 그 통일로 해가면요 불광동 성당 건너편에 있어요 거기 있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고등학교까지 졸업했고 대학은 안갔더라 사실 대학을 가기에는 아마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배우 학생시절때부터 배우로 활동한 사람들 중에서 뭐 흔히 그 이 시절에 배우들한테 제일 가고 싶었던 대학교는 중앙대학교였거든요 그 중앙대학교의 연극학과 영어학과 있잖아요 그 그때까지는 중앙대학교가 거의 선두수자여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연극학과 영어학과가 제일 먼저 생긴 대학교예요 뭐 그런 대학교 갈 수도 있었겠지만 네 대학을 진학하진 않았어요 그 이제 본관은 진주강시고 오빠가 두 명이 있고 여동생 한 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영정사진을 부탁한다고 그 작가분한테 전화를 했던 게 여동생분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결혼할 시기를 놓쳤나봐 그래서 배우자는 없고 그 그리고 아무래도 아마 그 영화 촬영에서도 그 비군이 연기를 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불교 쪽에 종교가 있었다고 하나 봐요 자 만 3세에 길거리에서 캐스팅이 돼서 동양방송이랑 계약을 해요 그런데 이제 1980년 그 전두환씨에 의해서 언론통피합이 일어나죠 이 언론통피합으로 KBS로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동양방송 쪽에 전속계약이 돼 있었던 방송인들은 전부다 KBS 소속이 된 거야 그래서 1983년에 당시 KBS의 청소년 드라마였던 고교생일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교생일기가 그 청소년 드라마라서 그렇지 약간 그 드라마의 컨셉은 뭐 대추나무 사람 걸렸네 뭐 전원일기 전원일기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드라마를 했잖아요 그 배우들 세대를 바꿔가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 고교생일기도 그 시즌별로 그 시대의 어린 배우들이 돌아가면서 했대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강수현씨랑 손창민씨가 같은 시즌을 뛰었대요 그래서 만 17세 때 이미 그 완전 하이틴 스타가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알아볼 정도의 배우가 됐는데 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성인이 돼요 만 19세가 되자마자 바로 고래사냥2에 출연을 해요 이때 고래사냥2에 나왔던 사람들이 안성기씨 손창민씨 등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 자 이 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 이 시절의 그 구본창 작가가 강수현씨랑 인연이 돼가지고 그 이후 나중에 다시 찍었던 사진이 영정사진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는 1987년 관객동원 1위 그 1987년 우리는 지금 제네바르간다도 10만명 넘게 동원을 했고요 이 활약으로 대종상영화제에서 여자인기상이랑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하게 돼요 첫 수상이라 그래요 각종 영화제 성인이 되자마자 영화제에 수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제 1985년에 성인이 됐다고 했잖아요 1986년에 시바지가 개봉을 해요 그 유명한 시바지 근데 이 시바지가요 제작은 1986년에 됐고 국내 개봉을 했어 근데 이거는 사실 해외 영화제 출품의 목적이었어요 그 그래가지고 일단은 국내도 개봉을 했지만 국내에서는 반응이 썩 좋진 않았어요 이게 왜냐면 그 시바지가 그 영화의 시놉시스를 보면 알겠지만요 그냥 좀 오래전 영화니까 그냥 줄거리 스포 대충 할게요 그 명문가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 시바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줘요 아들을 낳아주는데 쫓겨나요 근데 이게 그 조선시대의 모습이랑 좀 모순이 되는 게요 조선시대 때는요 아무리 첩이라도요 아들을 낳은 첩에 쫓아내진 않았어요 물론 첩의 아들은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홍길동 같은 존재가 되겠지만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집에서 살 수는 있었어요 물론 성인이 되면 뭐 따로 나가서 살든지 뭐 했겠지만 대감마님이라고 부르겠죠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조선시대 조정에서는요 후궁이 아들을 낳죠 그러면 그 후궁은 비록 중전까지는 승격이 못 되더라도요 그 후궁 서열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리고 만약에 중전에게서 그때까지 아들이 없으면요 보통 만일에 대한 보험 수단으로 후궁의 맏아들이 원자가 돼요 그 케이스로 원자가 돼서 세자가 돼서 왕까지 된 케이스가 경종이죠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그 케이스지 그 중전의 아들이 없어가지고 원자라 세자를 거쳐서 왕이 된 게 경종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위상이 있었는데 약간 이거하고 좀 그 흐름이 달랐다고 해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 씨바지의 그 연기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게 돼요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동아시아의 여배우가 여우주연상 받은 거는 강수연씨가 최초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파격적인 연기를 하죠 아제 아제 바라 아제 이 비구니를 연기했던 영화인데요 아마 이 영화를 위해서 촬영을 서남사에서 했는데 연기를 실감나게 해야 된다면서 보통 삭발하는 배우들이 머리에 그 뭐 이제 약간 그 약간 그 밝은 색깔로 그 머리를 가리잖아요 근데 이 고이는 진짜 삭발을 해요 즉 진짜 삭발을 하고 연기를 하고 아무래도 삭발을 했다 보니까요 진짜 서남사 인근에서 먹고 자고 촬영을 그 안에서 다닐대요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그 전두환씨의 며느리였던 그 배우 박상하씨 있죠 배우 박상하씨도 그 이제 뭐냐 태조항건에서 신의왕호를 연기했잖아요 근데 그 잠시 머리를 깎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머리를 밀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포스터를 찾지를 못했는데요 장미의 나라 1994년에 근데 이거는 흥행에 실패를 해요 딱 내가 국민학교 입학할 날이었죠 그리고 강수연씨가 활동했던 해 중에서 여우주연상 후보에서 빠진 내가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만큼 흥행이 안됐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막 한두 살 차이 나는 최진실씨 심혜진씨 이런 배우들이 좀 성인이 되고 나서 데뷔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강수연씨가 선배기는 하지만 최진실씨랑은 막 언니 동생 하는 사이였는데 이제 최진실씨가 이때 이제 많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또 밀리고 그 다음은 후배 세대 자 여기서 이제 후배 세대가 나오죠 김예수씨 이승현씨 전도현씨 음 특히 이 중에서 이승현씨가 그 1996년인가 그때 첫사랑 그때 KBS 첫사랑 그 진짜 역대 최고의 그 드라마 시청률 나왔잖아요 거기서 여주가 이승현씨 였잖아요 음 그 그만큼 엄청난 파란을 일으킨 뭐 그런 피우였죠 뭐 어쨌든 그렇구요 그리고 1999년에 음 송어 이거는 영화는 흥행을 실패했지만 작품성은 좋아서 그래도 영화제에서 상을 받아요 음 도쿄국제영화제에서 특별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자 최우수 연기상 그래서 이제 고 강수연씨 같은 경우는 영화제에서 그니까 그 영화제에서 받았던 상의 종류만 한 열 열 종류가 돼서 그래서 10관왕을 달성을 해요 이것까지 아마 포함할 거야 그 2001년에 이제 SBS 대하사극 여인천하에 출연을 하죠 이때 그 억대의 개런티를 받은 게 최초래요 여배우 중에는 음 그리고 그 엔딩 할 때마다 그 강수연씨의 얼굴을 클로징 해가지고 끝내달라 이것도 강수연씨가 요구를 한 거래요 그래서 아마 그 경빈 박씨가 그 쫓겨나거나 죽는 그 회차분 뭐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거의 대부분 마지막 장면이 강수연씨의 클로징에서 끝났죠 마지막 회 빼고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여인천하의 최고 시청률 35.4% 내 중학생 때 이거 열심히 해봤던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이 활약으로 2001년 SBS 연기대상 대상을 전인화씨랑 공동수상을 해요 문정황으로 연기했던 전인화씨하고 그 전인화씨는 또 그 유동근씨의 배우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사극 그 대사 연습한다고 아주 그 이웃집들이 어 부부싸움 한다고 그 뭐냐 신고할 뻔했대요 근데 이제 막상 와서 보니까 아 저희 저희 배우라서 연기 연습하고 있었어요 뭐 뭐 그랬었던 일화가 있죠 전인화씨는 지금도 네 방송 출연 이런거 계속하고 있죠 음 유동근씨가 요즘 활동이 좀 뜸한데 뭐 어쨌든 그래요 자 그리고 2006년에 한반도라는 영화 난 봤었는데요 이때 한반도는 사실 한반도의 주연배우는 안성기씨랑 차인표씨랑 조재현씨죠 음 안성기씨 차인표씨 조재현씨인데 그리고 이제 그 좀 조연으로 나오는 문성근씨가 있고 근데 여기서 이 명성황후의 역할로 강수연씨가 단역 출연을 해요 그 다음에 2013년에 단편영화 주리에 출연을 했고 한동안 연기활동을 안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부산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을 했었거든요 영화행정환보를 했어요 그래서 영화행정가로 활동을 하는 동안 좀 작품을 셨죠 근데 이제 이 부산국제영화제 직원들이 성명서를 발표를 해요 소통도 단절됐고 독단적인 행보를 일으키고 있다 성명서를 발표해서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2017년 영화제까지 한 다음에 이 사퇴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요 넷플릭스에 이제 개봉할 영화 정의를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작은 끝났어요 제작은 끝났고 아직 이 정의에 대한 포스터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여기 김현주씨 유경수씨도 있고 강수현씨도 있는데 아직 넷플릭스에서 개봉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개봉 예정이었고 문제는 이게 개봉하기 전에 이제 강수현씨가 고인이 되면서 유작이 됐어요 자 2022년 5월 그러니까 2022년에 이 정의를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건강이 그렇게 큰 지장은 없었는데 아마 촬영 끝내고 나서 건강에 좀 이상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병원에 계속 통화치료는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이제 5월 5일에 아침에 갑자기 머리가 아팠대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119를 불렀는데 막상 119 구독자원이 출동을 하고 보니까 아우 근데 어 지금은 좀 아프긴 한데 어 응급실 후송은 아니 나 어차피 그 병원 가니까 다음번 검진때 한번 진료 때 얘기해 볼게요 했는데 안타까웠던 거는요 이때 오전에 119 구급대가 왔을 때 바로 병원으로 후송을 했었다면요 그러면 바로 이 그 CT 촬영을 해가지고 뇌 상태에 보고 바로 응급수술이라도 해가지고 살 수 있었대요 그 홍해걸 기자에 의하면 그 홍해걸 기자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거든요 그 홍해걸 기자에 의하면 오전에 이때 바로 그 병원에 가가지고 바로 검사를 했었으면요 그 응급수술을 해서 살 수는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 괜찮았나 봐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가족들이 다시 신고를 해가지고 그 119 구급대원이 다시 왔는데 이미 지금 심정지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심정지 상태니까 그 CPR 그 인공호흡 있죠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하면서 세브라스 병원으로 후송이 됐죠 근데 뇌의 동맥류로 인한 혈관 파열로 혈관이 파열되면서 뇌출혈이 있었던거지 뇌의 그 피가 쌓여 있었던거죠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 수술 성공 확률이 낮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수술을 포기를 했다고 그래요 참고로 여기서 좀 내가 TMI를 얘기를 하자면요 그 외할머니가 2002년 FIFA 월드컵 그 미국전 했던 날에 그 뇌 쪽에 그 종양 아마 수술을 받았었거에요 뇌의 종양 수술을 받았는데 뚜껑 뚜껑 열고 그 머리에 그 그 뭐냐 메스 되가지고 이렇게 열고 그 수술을 했는데요 그래서 수술하고 회복이 됐어요 외할머니가 그 수술하고 회복은 됐는데 그 다음에 이 2019년에 그러니까 그 머리 쪽은 아마 계속 아프셨을 수도 있어 근데 심정지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외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심정지 때문에 돌아가셔가지고 음 어쨌든 그때 엄마가 완전히 충격을 먹었을 때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5월 7일에 결국 최종 사망판정이 났구요 공교롭게 이날이 전주국제영화제가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피해식 시작하는 날에 바로 피해식 첫 순서가 이 고 강수현씨에 대한 추모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장례 절차는 영화인장으로 치르고 있구요 그래서 이제 5일장이라서 이제 오늘 2022년 5월 11일이 발인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바로 이 컨텐츠를 올려야 돼가지고 내가 오늘 이 PPT를 급하게 만들고 바로 오늘 작업을 한 거구요 그 다음에 영정사진 이 사진이 영정사진이 된 이유는요 그 이제 그 뭐냐 1987년에 그 뭐냐 그 첫 수아밍이 뭐 그 어쨌든 그 영화 제목 긴 거 있잖아요 그때 영화 찍었을 때 구본창 작가랑 만났었는데 그 이후 다시 만났대요 이때 화보를 찍었어요 그 패션 잡지 그 맞아야에 나올 화보였는데 근데 이 사진이 너무 정면을 너무 슬프게 바라보는 것 같아가지고 안 실렸었대요 비컷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영정사진 의뢰를 받았을 때 그 원래는 그 잡지에 실렸던 사진을 영정사진을 쓰고 싶어서 그 여동생분이 이 작가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했는데 그 이 잡지에 실렸던 사진이 각도가 정면이 아니어가지고 영정으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해요 원래 영정사진은 이렇게 정면을 보고 찍거든요 근데 그러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정면을 바라본 사진이 있을까 해서 그 하드를 털어봤더니 딱 한 장 있는 거예요 이 한 장 그래서 이게 영정사진이 된 거래요 근데 이제 이게 B컷이었다 보니까 고인도 살아생전 보지 못했던 사진이 영정사진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 고강수연씨에 대한 이 컨텐츠를 급하게 진행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솔직히 병원에 그 실려갔을 그 심정지 상태로 실려갔을 그 뉴스부터 일단 충격이었고요 결국 그 심정지로 인해서 고인이 됐다는 것도 충격에서 벗어나진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나같은 경우도 이제 외할머니를 심정지로 잃었다 보니까 좀 또 안타깝죠 그래서 그 외할머니 같은 경우도 그때 집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둘째의 삼촌 한 60대쯤 되는 둘째의 삼촌밖에 없었는데 둘째의 삼촌이 또 그 아마 시력이 조금 아마 안 좋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간 그 장애가 좀 있었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못한 거야 그래서 외할머니를 심폐소생술을 딱히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외할머니를 떠나 보냈었는데 좀 안타까워요 진짜 그날 오전에 바로 응급실로 후송해가지고 병원에서 바로 응급수술을 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갔어도 살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그곳에 가서 더이상 아프지 말고 본인의 그 영화들을 추억을 하면서 편히 쉬기를 바랄게요